월호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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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냐? 월호프 재밌는 챔프 추천점 랜덤? 랜덤도 있어요? 근데 픽하는 건데 랜덤 했다가 맘에 안 드는 거 나오면은 픽하고 싶어지지 않을까? 무작위 한번 해볼까? 룬을 안 바꿨다. 맞아. 나 룬 뭐지? 정복자야. 에이 안되겠다. 이렇게 된 이상 AD벨코즈로 간다.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벨코즈의 치명타 모션은 다리 세 개로 동시에 때린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치명타 벨코즈로 한번 해볼까요? 아 맞아 병병병님 유튜브 나 맨 처음에 영상 본 것도 그건데 AD벨코즈. 다리만 이렇게 있는 썸네일이거든요. 완전 조회수 없을 때 봤었어 나 그 영상. 영상 개재밌네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엄청 빅 유튜버가 되셨더라고요. 아 아쉬워. 가격감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약하지? 우리 스템트리 다시 연구해보자. 일단 크라켄이 좀 구린 것 같고요.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? 그럼 뭐가 문제야? 그럼 뭐가 문제야? 그게 벨코즈가 문제야? 근데 어떻게든 오징어 게임 뭐? 알고리즘 타야 된단 말이야. 갑자기 누런프야 안 해. 아 뭐 아크샨이야 안 해. 얘들아 이건 운명이야. 이건 운명이야. 벨코즈 2등하다. 형 죽창할 거면 쓰레쉬해? 벨닝! 그리고 집공을 들어야겠어. 아니다 치속을 들까? 치속 돌자. 치속 돌고. 승전모에. 민첩함에. 최후의 일격에. 역시 원딜은 피해 맛에 궁사죠. 스킬로 포킹을 한 다음에 치속 돌면 그때 내려. 맞는 말이네. 맞다 맞다 맞다. 그러면 되겠다. 뭐야. 너 차비지. 벨코즈 밀어준 뭐야. 벨코즈랑 벨코즈 아니다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 대아몬트도 갑니다잉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어 유비도 같이 가네? 어라라? 천에겐 가르스네. 여기 뭐 있었는데? 잘못 봤나? 엄마야 이거였구나. 잘못 본 게. 천을 차. 오이야. 네. 좋아. 좋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남밥이 좀 찼습니다. 무빙. 근데 이 찍어가지고. 살려줘! 으아아아악. 살려줘. 윤미야. 윤미랑 같이 가니까 너무 약하다. 너무 아파요 날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아파 죽을 것 같아 에바야 그만 쏴 그만 쏴 휴미야 아이고 못해먹겠어요 가텀 수업하자 아야야야 오 너무 아프네 너무 아픈데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게 내가 생각한 건 또 이게 아닌데 말이야 오 맞췄다 오케이 됐고 쫓아가서 이거 맞추고 좋아 이게 맞는 거냐고? 아무튼 맞아 얘들아 조용히 하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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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골도 야무지게 뜯어먹자 게이디벨 보주라 포탑도 빨리 비룸 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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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도망쳐 까비 무대를 삼코러 갈 거고 공속템을 하나 가야 돼 와 이거 유미 있어주니까 공속 짱 빨라 이잏 좋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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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비 패자 이거 아 못 맞추네 패자 탈 수 있어 오케이 와 이거 칠석 때문에 개빨라 오 잠깐만 아이고! 이게 죽네! 시속이랑 유미랑 같이 하니까 개빠르네? 욕먹자 어라? 좋지 않은 곳에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딨어! 어딨어! 나와! 오케이 여깄다! 어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피워하면 돼 어 공속 짱팔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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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속 터졌나? 와 공속 미쳤다 이거 치속 벨코즈다 얘들아 어 이거 탄환 나오네 야 치속 터지는 순간 장난 아니네 쭉 터진다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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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벨코즈 간다 아 벨코즈 간다! 오 오케이 다 떼 췄다 호호 와 공속 4 넘어갔었는데 방금 지금도 2.5야 뭐 하면 1대1 해보고 싶다 위치가 어디 갔을까?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나? 좀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잡아 주고 공속 4.53이야 오 도망쳐 위에 빼주고 세긴 세다 어디 갔어 하하하하 재합 아니 공속이 진짜 미쳤네 용한명 내 DPS 측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실험 한번만 도와줘 어.. 터지면? 약간 너무 싱싱해서 너무 꿈틀거리네. 유튜브로 나가냐고? 어. 올려줄게. 어, 솔바 한번 해볼까? 가자! 아, 야 이거 생각보다 근데 좀 느리다. 윤미 있으면 가능할 듯? 되긴 되는데 너무 느리다. 아니, 안네. 재미없어. 다 잡았다. 바론, 바론은 먹었냐? 아, 바론은 먹었네 까비. 시속 터지면 진짜 개빨라. 아, 시속이 터져야 돼 대신에. 그래. 시속 터지면은 궁속이 이래요. 아, 기속 터지면... 요우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요탄가 지금 여기? 이 랩이. 아, 까비! 이 땅은 쩝이.. 어디가! 와 잠깐만! 아 까비! 이걸 또 다 왔네? 미안. 어 잠깐만! 어 이거 약간 이러면 좀 큰일 났는데? 어 근데 쟤네 집 막으러 갔겠다 이러면은. 어 뭐야. 오케이 잡았고! 다행이다. 야 이거 이거 치자! 바로 먹어 바로 먹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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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케이 잡았고. 바로는. 아 바로는 왜 뺏겼어! 아이고 바로는 뺏겨버리네. 됐다 됐다 됐다.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어딨어 어딨어. 잡았나? 해치었나? 아 딜이 너무 안 나와 이거. 그냥 업적이 밀고. 저는 업적이로 파악을 했습니다. 궁딜이 너무 안 나와. 근데 또 밀고. 어 근데 이거밖에 안 남았네? 하하 바보들. 4단계의 우울에서도 죽여버림. 와 곱군송 5.28 내가 원하던 그림이 이거였어. 바나나 디비. 설마 나 S인가? 이네요. 어라 이상하다. 논문 새로 싸웠는데 학교에 별로 안 홀랐네요. 아 재밌었다. 와 뒷량 그래도 꽤 많이 나왔네. 2등이네. 힘들어. 고생했다 우리 팀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